네, 여러분들 본격적인 스타트파이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원장을, 이재명 대표님이 박지원 원장을 영입한 이유, 그쵸? 그거랑 박지원 원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우리 손혜원 씨. 손혜원 씨가 박지원 원장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꼼꼼히 따져드리겠습니다. 7년 만에 친정에 벗기했죠. 2016년 안철수를 따라서 탈당을 했었으니까요. 이번 복당에 정청대 의원이 가장 큰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대 의원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번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재명 당대표가 정청대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를 설득을 많이 했다. 정청대 의원이 반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정청대 의원님 사전에는 탈당과 이온은 없다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정청대 의원님 사전에는 탈당과 이온은 없다. 이게 정청대 의원님의 사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을 이재명 당대표가 절실하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복당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또 박지원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뭘 언제 믿었냐면 제가 박지원 원장이랑 방송을 한 적도 있죠. 개인적으로 박지원 원장을 알지만 박지원 원장이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박지원 원장이 민주당의 어떤 다시 애착을 가지고 민주당에게 탈당이 돼서 미안한 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임명했을 때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원장을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딱 임명했을 때 그때 박지원 원장은 정말 문재인을 다시 봤다. 내 고향은 민주당이다. 라고 하면서 박지원 원장은 정말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원장이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많은데 그러면 이제 먼저 저거부터 얘기합시다. 성혜연 씨 얘기 좀 할게요. 연일 성혜연 씨가 박지원 원장을 저격을 합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박지원 원장이랑 성혜연 씨랑 누가 더 민주세력 분열시킵니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박지원 원장 탈당하고 신당창당하는데 따라갔다. 라고 해갖고 비판하죠? 탈당하고 신당창당한 거 누군데? 손혜연은 뭐 달라? 손혜연 목포 투기 사건으로 정치적 부담 줄이겠다면서 탈당했잖아. 복당 안 했잖아. 복당 안 하고 신당창당한 거 똑같지 않아? 무슨 박지원 원장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 더욱더 웃긴 거. 박지원은 민주당이라도 복당하려고 하지. 손혜연은 왜 복당... 싸우려면 복당해, 손혜연도. 제 말 틀려요? 그렇게 민주당을 살아가면서 왜 민주당이랑 합당은 반대했나? 손혜연은 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민주당 망해라고. 손혜연은 항상 밖에서 분란이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민주당에 애증이 가고 이재명 지키고 싶으면 본인이 민주당 입당하든가 무죄 나왔잖아. 왜 입당 안 하는데? 민주당 입당하면 공천 받을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나? 왜 민주당 안 들어오는데? 왜 신당창당 꿈틀 대고 밖에서 딴짓거리 하는데? 누가 진짜 민주주의의 분열 세력인데? 잘 생각해봐요. 제 말 틀린 거 있어요? 박지원 탈당, 손혜연 탈당, 박지원 안철수 따라가서 신당창당, 손혜연 열린민주당 신당창당, 박지원 복귀, 손혜연 안 복귀, 새로운 신당창당 응원. 뭐가 그렇게 이재명 지키고 싶고 그러면 왜 민주당 복당 안 하는데? 내 말이 틀리면 내일이라도 복당해, 손혜연 씨. 민주당 사람도 아니면서 민주당 갑나라 배나라고 앉아있어. 민주당에 박지원을 비판하고 박지원의 입당을 비판하려고 하면 손혜연 씨가 민주당에 입당해. 본인은 복귀도 안 하고 입당도 안 해놓고 왜 열린민주당에 아직도 미련이 있나?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야. 박지원 원장을 앞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빨갛지도 않은 소리를 해. 뭘 잘했다고. 2020년 열린민주당 만들어서 아직도 열린 사과층들 데려가면서 김호중 공격하고 개총수 죽여라 그러고 누가 민주당의 진짜 분열을 만들었는데 2016년 총선 안철수 따라간 당 민주당 정치권에서야 분열이 있었지 지지자들 분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박지원이 복당하니까 배가 아프겠죠. 박지원... 손혜연이랑 목포랑 무슨 상관인데? 목포가 왔고 박지원이 목포 나오면 본인이 출마한다? 오바도 잘하셔. 출마하면 누가 찍어준대? 유튜브 몇몇이 와 손혜연 손혜연 하면 목포 나가면 될 것 같아? 착각도 잘해. 박지원 비판하라고 하면 민주당 들어와서 비판해요. 손혜연 씨, 전 국회의원님 왜 밖에서 민주당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재명을 지키니 뭐니 그런 헛소리를 해요. 이재명 듣힐라고 하면 민주당 들어와서 지키세요. 코미디 하세요? 입으로만 민주당 지킬 거면 다 지켜요. 민주당을 왜 못 들어오는데 왜?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서? 할 역할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과 15번 응원하면서 빵집 차린다는 소리나 하는 거지. 진짜 정계 은퇴해야 되는 사람은 당신이야. 진짜 정계 은퇴하고 민주주의원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바로 분열의 씨앗이 손혜연이야. 진짜 당신은 김종인 사람이잖아.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해? 당신은 정치 유불리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문재인 지킨다고 해놓고 뒤에서 문재인한테 쌍욕한 게 당신이잖아. 내 두 귀를 떡마로 들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지키겠다고 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박지원 원장 받아들였으니까 또 측근들이랑 엄청나게 욕했을 거야. 안 봐도 뻔해. 이재명 지키고 싶고 박지원 저격하고 싶으면 들어와. 밖에서 그렇게 주접떨지 말고 무슨 전 정치인이 민주당을 가장 위협에 처하고 민주주의원 지지자들을 가장 갈라치게 하는 게 손혜연 씨예요. 그것만 알아라. 받아주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 그렇죠? 신당창당한다. 정봉준은 들어왔잖아. 왜 당신은 못 들어오는데? 한심해요. 한심해. 박지원 원장의 여러분들 복당에서 고맙다. 그리고 이재명 중심 강한 야당 만들겠다. 일부의 염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드린다. 믿을만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박지원 원장의 복당을 승인한 까닭.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원장의 민주당 복당을 저는 진짜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왜 환영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했던 정치적 이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박지원이 누구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가장 큰 힘을 실어줄 사람이에요. 정말 이거는 왜 큰 신의 한수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밖에서 얘기하는 사범리스크뿐만 아니라 어떤 이재명에 의해서 친명, 비명 갈라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분열의 씨앗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박지원 원장을 영임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 확장 정치력 확장 즉 박지원 하면 목포, 호남, 김대중 바로 떠올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낙연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이재명 사범리스크를 떠들고 있는 이낙연 파들 입장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들어오는 게 가장 껄끄러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사범리스크라고 얘기하면서 서른이나 김종민이나 이런 애들이 떠들거든요. 근데 진짜 김대중 대통령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은 박지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김대중의 이인자는 박지원이었어요. 박지원 전 원장이 들어옴으로써 동교동계니 호남계니 하면서 이낙연을 중심으로 뭉치려고 했던 이재명의 리스크를 바라고 있던 이낙연 애들이 사실상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를 흔드는 건 누가 봐도 이낙연과 그의 측근들이잖아요. 그런데 호남의 어떤 중심으로 이 박지원 원장이 들어옴으로써 호남을 중심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고 호남의 상징적인 박지원을 영입함으로써 어떤 민주 진영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주 진영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민주당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래요. 전투력 없다 그랬잖아. 민주당 전투력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지원 원장은 나이가 80이지만 전투력 하나는 끝내줘요. 왜 전투력이 하나, 왜 전투력이 끝내주냐. 이분을 따라갈 정보력이 없어요. 이분을 따라갈 정보력이 없어요. 전 국정원장이자 여러분들 국정원장은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최근까지 마지막까지 국정원장 하다가 나온 박지원 원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의 인사, 지금의 검찰의 노림수, 검찰의 약점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디스크라고 떠드는 검찰의 공격을 가장 맨 앞에서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정청내나 최고위원들을 설득해서 박지원 원장을 영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무적인 판단, 정치 30년 했잖아요. 30년 이상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잖아요. 정보력이 끝내줘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국정원장 딱 관두자마자 박지원 원장이 요즘 방송활동 되게 활발하게 하시죠. 박지원 원장이 방송활동 활발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아침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되게 여유 있게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민감한 사안들을 되게 여유 있게 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인 정보력과 전 민주당 안에서 전 국정원장 출신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 국정원장도 했던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하다가 지금 검찰이 만만하게 보고 사실상 구속시켰잖아요. 서훈 국정원장을 구속시켰으면 박지원 원장도 검찰이 만만 먹으면 구속시켜야 되는데 박지원 원장은 구속을 못 시키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박지원 원장은 여태까지 국회에 있을 때 어디에 가장 오래 있었어요? 법사위에 있었어요. 법사위. 법사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검찰의 면면들을 다 알아요. 법사위에 오래 있었죠. 그다음에 국정원장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박지원 원장이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국정원의 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거의 일이 2인자였지만 실질적으로 비서실장이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국정원의 박지원 원장이 많은 영향력을 펼쳤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국정원 안에서 1급 국장급들을 대거 해고한다라는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죠? 국정원의 1급 국장들을 다 해고한다. 대기발령 시키고. 그게 뭐냐면 박지원 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박지원 국정원 안에 박지원 원장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지원 원장이 최근에 국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국정원 안에는 박지원 라인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박지원 원장은 정보에 빠르고 이재명 당대표의 최대 아킬레스크이 뭐예요? 검찰이 표적 수사. 그래서 사법 리스크. 이걸 누가 방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전투력이 필요하고 사법 리스크라고 떠드는 검찰과의 싸움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워줄 전투력이 있는 사람은 박지원 원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박지원 원장이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지키겠다고 얘기한 게 사법 리스크 막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적 확장성이 늘어나고 박지원 원장이 진짜 국회의원들 중에서 넘버원으로 꼽는 게 뭔지 아세요? 언론관리. 언론인들 명함 한 장만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기자의 어떤 상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하나도 빼짐 없이 다녀요. 예전부터 달병가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정말로 누구보다도 박지원 원장의 언론인과의 친숙함 이게 박지원의 가장 큰 힘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언론에 굉장히 적대적인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은 예전부터 명함 한 장 받은 언론인이 있다 그러면 그 언론인의 상을 챙기는데 굉장히 하나도 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언론인과의 굉장한 유대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박지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늘 박지원을 저격하던 기사를 쓰던 사람이 어느 날 예상치 않게 박지원 원장이 자기 부모님 상당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봐요. 되게 고마운 거거든요. 되게 고마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나쁜 기사를 쓰고 싶어도 함부로 기사를 못 써요. 진짜로.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박지원 전 원장을 영입한 것은 민주당의 빅마우스고 일단은 대국민 소통과 언론과의 관계에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고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의 가장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 전 원장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 안에서 흔들고 있는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어떤 비명계획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인물이 바로 박지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분석하면 여러분들 진짜 영입 잘했다. 저는 두 손 들어서 환영이에요. 지금 진짜 박지원만큼 민주당에서 화력을 발휘해서 이재명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찰을 향한 어떤 촌철살인 언론을 향한 촌철살인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미운 정치인들 많았죠. 박지원의 과거의 탈당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박지원 원장은 이미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맞아요. 박지원 원장이 윤석열이 박지원 원장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검찰이 함부로 못해요. 옛날에 법사위 때부터 2013년대부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할 때부터 그때 박지원이가 윤석열 많이 커버 쳐주고 했었거든요. 윤석열이가 유일하게 되게 어려워하는 게 박지원 원장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조만간 민영배 의원님도 복당이 되겠죠.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민영배 의원님도 복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박지원 원장의 이런 여러 가지 누구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밖에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 누구죠? 손혜원. 손혜원이야말로 이재명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고 민주당의 분열 세력이에요. 그래놓고 민주당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손혜원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알겠죠? 손혜원이가 얘기하면 반대로 하면 잘하는 일이에요. 항상 분열의 원흉, 손혜원. 갈라치기의 원흉, 손혜원. 이런 박지원을 왜 비판을 합니까? 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가 박지원이랑 동급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박지원 원장은 언론, 정보력, 그 다음에 검사들이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심층분석 1번 박지원 원장을 비판할 자격도 없는 손혜원의 탈당 창당 너무 똑같죠? 박지원은 민주당이라도 돌아오잖아요. 밖에서 친당 창당의 꿈을 키우고 있는 손혜원 당신이 민주당의 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박지원 원장을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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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